C.E.O 가수이자 48년의 핵심 디자이너 가수 황돈이 부릅니다. 미안타 고맙다 당신아 미안타 당신아 진실로 진실로 미안하다 당신아 허구한 날 좀 타령해 허구한 날 술 타령해도 이해해줘서 고맙고 용서해줘서 고맙다 사나이결 간답시고 설쳐냈지만 이루어는 건 하나 없는데 한평 생활 간 시대 손몬 스타 변호사 미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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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미안타 한편 생활 당신의 손맛싸게 넘어왔어 미안타 미안타 정말 미안타 고맙습니다